음악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꿈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별꿈을 꾸어봅시다 그런 제목이죠 여기 별꿈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꾸었던 꿈 하늘의 반짝이는 별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의 별꿈 내 꿈이 다르고 여러분의 꿈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다른 꿈을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별꿈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별이 되는 꿈 존경받는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꿈을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별꿈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색다른 꿈 특별한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보고 살자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여기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꿈을 사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꿈 모진 찬바람 맞으며 세상 한복판에서 끊겨졌던 그 꿈 그 꿈을 다시 간직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지요 참된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꾸는지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꿈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지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그 꿈을 하나님께 아려는 시간이 바로 성도의 기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증거했는데요 교육학의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하에 피그말리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인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여인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조각에게 반해버립니다 그 조각을 사랑하게 돼요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끔찍이도 그 조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한 여신 앞으로 디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봐도 이뻐고 디테도 이뻤는지 앞으로 디테입니다 앞으로 디테라는 여신이 이 사랑에 감동을 하고 이 조각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언 왕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 어떤 사건,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교육의 이론입니다 세계적인 제조기업을 만든 G의 회장,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말을 더듬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에게는 놀리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입이 못 따라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격렬했습니다 과연 그는 그가 조그맣게 시작한 이 기업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G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낙인을 딱 찍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사람도 무너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요셉은 17의 꿈을 꾸지요 온갖 시련과 고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13년 동안 그 어린 청년이 얼마나 모진 고난의 산맥을 넘고 또 넘어옵니까 그리고 서련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게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꾼 얘기를 부모님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다가 부모님의 꾸중도 듣고 형들의 미움도 사고 또 얘기를 하니까 성계에 보니까 더욱 미워하더라는 얘기가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꿈이란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오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 가슴을 쓸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가만히 품고 있을 수 없는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일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내 심장 속에 타오르는 행복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품고 있을 수 없어서 이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이걸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온 생일에 송두리째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목해요 이게 성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입니다 교회밥 좀 드신 분들 가운데에 요셉의 꿈 얘기를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나락단이 버티고 서 있는데 형님들의 나락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 내 양이 한 마리 헤헥 하고 앉았는데 엄마 아빠의 양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래야 되는데 나락단이 절을 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목동이거든요 이 집안은 양치기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애굽 나일강변에나 가야 농사를 짓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당대 최대 강대국 애굽을 정복하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꿈은 현실의 반영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은 태양이 신입니다 달이 신입니다 발 신입니다 아세라 신입니다 별들을 가지고 점을 쳤습니다 별에게 신성이 있는 게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중동의 신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오 일만한 놀라운 일입니까 한 대학 교정에서 대학생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웠대요 그랬더니 의상학과 교수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했댑니다 얘들아 옷 찢어질라 그랬대요 아동학과 교수들은 야 다 큰 애들이 싸우면 애들 보고 배운다 그랬대요 경제학과 교수님이 둘이 싸워서 남는 게 뭐 있니 그랬대요 법학과 교수가 오더니 누가 잘못했어 그러더랍니다 꿈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삶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자기 삶과 훨씬 떨어져 있는 저 먼 나라에 있는 가보지 않은 바라보지 않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꾼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잘 보면 이 두 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이 꿈은 장세기 4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모든 별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이 절 받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남을 짓밟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꿈이죠 존경받는 꿈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기업가들이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위기인 거죠 비우섬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위기죠 이 시대에 요셉은 존경받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얘기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절한 것이죠 보세요 형들이 절을 합니다 형들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우가 그 부모에게 자식이 절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사원들이 사장님에게 절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존경스러운 아이들이 자라요 절하고 싶은 아이들이 성장해요 그 아이가 일을 내는 거거든요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절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고 싶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절하고 싶은 사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로 11절 말씀인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여운이 남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헤쳐나가면 시련이 있죠 위기가 있죠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특별히 사단은 내 꿈을 끊으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찢습니다 우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팔려고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온갖 괴기를 부리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 내 꿈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돕습니다 꿈을 꾸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돕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살아가는 분복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보가 축적되는데 데이터가 지구 역사상 모든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90%, 95%가 지난 2, 3년 동안에 축적된 거예요 지난 수억 년에 쌓여진 데이터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쌓여진 게 9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동안은 우리는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무한 세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그리고 이 무한 정보가 쌓여지는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지구촌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축적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데 미국이 데이터 과학자들 채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을 찾아요 부르는 게 연봉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지면서 2030년까지 지구상의 직업이 20억 개가 날아가요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720만 개가 사라지고 21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던 들어보지 못한 직업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지금 순식간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슝슝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그냥 필독스로 읽었던 그 엘빈 토플러의 책들이 있었어요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의 이동, 부의 미래 10년마다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책이 세상을 강타하는 책이었어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엘빈 토플러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쭉 돌아보고 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 학교와 학원을 그냥 싸돌아 다니면서 코피가 터지도록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지 점수로 줄 세우는 나라, 문제 푸는 기계 만드는 나라 이과와 문과가 나누어진 세계 유일한 나라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될 한국 교회가 여러분, 걱정스럽게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지금 미래를 향하여 전 세계는 걸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뛰어가다 못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가 성기는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꿈꿔야 될 것인가 너무나도 엄청난 기회의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충북 진천에 초평초등학교로 온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50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폐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진천으로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110억 가운데 75억을 이 아이를 이 자기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을 통하여 100억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 학교를 끝까지 간다 그리고 제4차 산업을 이 아이들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적인 사고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104명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늘어났대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금 사람들이 눈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요셉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요셉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가 공부 1, 2등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역사를 바꿔내고야 말겠다는 그 비전이 우리 가정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요셉을 보는 눈이 엄마 아빠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있느냐 그 얘기죠 목사가 되고 성교사가 되어도 지금 우리가 목회하는 이런 목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IT 제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목회하고 성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 꿈을 꾸는 것이죠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우리는 격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아이가 요셉이 아닐까 이 아이가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아닐까 설레임으로 격리하고 축복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자라고 있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가운데 지금 요셉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에 세계를 바꾸는 인물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종원신학교 시절 여름방을 맞이해서 산상집회 갔다가 산성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부흥강사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안수기다를 한번 해 주는데 그냥 너 여우소가 되라 그랬어요 그게 뭘까? 근데 거기 떨어지를 않아요 무쇠가 사라진 다음에 한국계를 부흥시켰던 그 인물들이 사라진 다음에 가난을 쟁복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갈 여우소가 되라 숙제의 드미처럼 내 심장에 쌓여 있어요 기도해도 성경을 읽어도 눈을 감아도 여우소가 무엇일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내 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게 내 비전이거든요 그 꿈이거든요 그 꿈이 꿈틀릭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새 시대 물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붙들고 미친 듯이 거기에 매달리고 돈 크게 벌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일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행복한 사람들 나 좋고 하나님 기뻐하면 되는 이런 덕후들이 지금 자라나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달라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영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영성적인 시대에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털에 박힌 종교 행위 의미 없는 순서의 메인 예배 이것까지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심장 속에 끓어오르는 따뜻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언어 격려의 말들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축복의 기도가 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언어가 요셉을 키워내는 양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싫든 좋든 인공지능 시대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달려옵니다 로봇이 사람을 헤쳐서는 안 된다 범죄, 전쟁, 테러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윤리죠, 영성이죠, 종교죠 미래의 교회는 영성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신앙 세월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신앙 세월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교인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는 능력이 그 안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중의 군세처럼 타오를 때에 하늘과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일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갈 것이다 왕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 되기 하는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죠 과학과 산업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고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과학이 줄 수 없는 것 4차 산업혁명이 줄 수 없는 것 어마어마한 가치들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 신령한 가치들을 그 신령한 양식들을 소중히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와 윤리가 무너질 때에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희망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붙들여야 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즘 이 4차 산업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옛날 유대인들이 했던 교육을 다시 교회 안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대답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지금 사회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정보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들려요 진보주의자들은 진보적인 정보만 보이고 들려요 이게 파편화예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화해하고 통합하고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만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댐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져 미래에 이 기술들이 막 사라지고 기술적이 사라져갈 때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직업은 더 소중해지고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상담사, 치료사, 간호사, 의사, 목사 행복을 나눠주는 레크리이션,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은 미래가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사람이 소중해지는 세대가 온다는 것이고 보금적인 프로그램, 사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 영상 프로그램 이것이 나는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보금전도와 세계선교회의 도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인물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축적되는 데이터에 영성을 불어넣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최고의 과학, 최고의 산업에 최고의 영성이 이런 영적인 훈련 가운데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이 능력을 배웠던 이 아이들이 지금 꺼져가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것 이 조그마한 땅다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통일한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점점 세상은 추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따뜻한 언어가 내 곁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품어주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교회를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이 세상을 바꿔내는 그날을 꿈꿔봅니다